안녕하세요 행복한 꼬대나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금강 이모네 다육의 금색 특집으로 갑니다 완전 파격 할인가로 40% 이상 할인을 해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대박입니다 오늘은 금강 이모네 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것은 수익군생인데 다 뿌리를 내린 거예요 뿌리를 다 내린 거라서 걱정 없이 여러분께서 받으셔서 키우셔도 되는 거예요 뿌리 없는 군생들 여러분 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번에 걱정 없이 키우시라고 착한 가격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군생들, 묵둥이잖아요 수익군생들은 다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기 때문에 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달궈지고 목대도 굉장히 굵은 목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묵은둥이를 백값만 내면 되는 그런 아이 벌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 아이들을 완전 파격가 40% 이상의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 있도록 오늘 소개가 될 거니까 오늘 꼭 득템하셔가지고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방보다 더 싸게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군생 특집으로 이번에 금강 이모네 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아이들로 해서 오늘 소개가 될 거니까요 빠르게 선택하셔야지 좋은 아이들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캐비어인데요 와 캐비어도 수입받아가지고 세상에 이거는 15,000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요것도 지금 노숙을 시켰거든요 밖에서 비 다 맞고 지금 이렇게 햇볕을 받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약간의 노숙의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까마까마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병이 아니고 노숙을 했기 때문에 얘는 거치게 커서 그렇거든요 요거를 캐비어로 오늘 특가로 5,000원에 드린대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캐비어가 비싸요 여러분 비싼 거 아시죠? 캐비어가 비쌉니다 이런 정도 가격은 진짜 15,000원도 괜찮은 좋은 가격인데 거기에다가 더 할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5,000원에 완전 대박 완전 멋진 수영부터 드릴 거예요 요거 수영이 여기 있는 것도 보이시죠? 요렇게 요런 아이들로 해서 밥도 많고 예쁜 아이들로 해서 사장님께서 선별을 해서 5,000원에 드릴 거예요 와 이런 것도 괜찮죠 자꾸 딸이 짤막짤막하니 달거리는데 엄청 많아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예쁜 아이들 선별해서 드릴 거니까 5,000원에 득템을 해주세요 요런 거 캐비어 이거를 5,000원에 사신다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뭐 솔잎이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있는데 요기 이대로 지금 사장님께서 아주 짱짱하게 키워놓은 거고요 이거 17,000원짜리였어 그냥 5,000원씩 다 드린대요 와 너무 좋다 그죠? 여러분 캐비어 5,000원 특가로 드립니다 대박이죠? 캐비어였고요 자 그 다음에 팅커벨 보여드리겠습니다 팅커벨이 아 이거 1,000원짜리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으로 지금 색깔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 15cm 정도 나오네요 전체 사이즈가 자 팅커벨은 자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완전 핑크색으로 색깔 너무 이뻤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두수도 좋고요 자 요런 아이를 여러분 오늘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특가입니다 와 팅커벨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이뻐요 팅커벨 가격 좋고요 자 이거 특가로 원래 1,000원짜리인데 오늘 6,000원으로 할인해서 드립니다 마루님도 완전 달고 진아이 색깔 나오면은 얘가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오죠 자 마루님도 오늘 특가로 여러분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두 정도 보이시고요 3두 3두 이렇게 색깔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있죠 자 마루님도 이렇게 색깔 나온 것도 있고 좀 덜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노란빛으로 가면서 이것도 핑크로 바뀔 거니까요 요렇게 또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가 5,000원 9,000원에 판매되는 건데요 묵둥이 마루님도 여러분 요거 5,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르제 도 있습니다 아르제 아르제는 7,000원에 드리러요 아르제는 7,000원 전 사이즈는 요렇게 큰 사이즈 이것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이뻤어요 핑크하고 노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성장이 된 건데 요거 뿌리 내서 다시 이렇게 애들이 성장을 하느라고 얘네가 약간 빛감이 빠졌죠 여름 또 지냈잖아요 근데 뿌리는 완벽하게 잡은 것들이에요 잡은 아이들이라서 이것도 목대도 굉장히 굵으면서 목질화가 다 돼 있는 그런 수입받은 아이 뿌리 없이 들어왔는데 사장님께서 뿌리 다 내려가지고 요렇게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요 요것도 원하시는 분께 7,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묵은둥이 아르제예요 7,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아르제도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이거는 완전 특가로 들어요 2만원에 팔았던 건데요 근데 많은 손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5,000원에 드린다고 해요 이쁜 것만 골라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노숙을 해서 노숙이 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거 화이트 스노우가 색깔로 하면 연한 핑크로 색깔 내고요 약간 얘가 철화 플랜스형으로 해서 자고가 많아요 이거 지금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 12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 이렇게 풍수하고 멋진 아이들만 골라서 드릴 건데요 가격 세상에 이거 5,000원에 드립니다 대박이죠 이거 이거 가격 아니에요 이거 가격 보여드리면 화면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시겠다 5,000원 자막으로 보시고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5,000원입니다 이건 러우 대품이에요 대품인데 오늘 이거를 5,000원에 드린대요 말도 안 돼요 사이즈는 한 20cm 나와요 와 이거 뭐 핑크색으로 색깔 나오면 어떻게 할게요 이거 이거 가을 다육이잖아요 러우가 너무 좋아요 이거 5,000원 여러분 5,000원 이거 보면 두 말 필요 없네요 가격 이거 아니고요 제가 자막을 써 드릴게요 5,000원이에요 대품입니다 대품 이것도 수입받아서 뿌리 내려갖고 이렇게 키우신 거고 지금 핑크색으로 색깔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가을 다육이 있거든요 가을 되면 완전 핑크 보라로 색깔을 내주는데 노란색도 나오고 너무 이쁘죠 5,000원에 이걸 어떻게 데려가요 대박이에요 자 러우입니다 5,000원 5,000원에 들어와 있는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세일을 하는 판매하고 있는 금강이몬데다육의 파격특가로 해서 아이고 아이고 러우 러우 5,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콜로라타 철화 15,000원짜리 이거 특가 5,000원에 날립니다 여러분 와 근데 색깔 이거 나오고 있네 이제 예뻐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완전히 건강하죠 콜로라타 철화는 얘가 진한 진한 빨간색이랑 입장 노랗게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쌩쌩하고 예쁜 아이를 잘 뿌리도 됐고요 요런 아이를 5,000원 특가로 드립니다 이거 15,000원에 판매했던 거예요 콜로라타 철화 5,000원 완전 대박이죠 콜로라타 철화입니다 15,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 세상에 이것도 막 성장했어요 이것도 대품 아니 대품이냐 중사이즈 중사이즈 색깔 나오면 진한 핑크로 아니 찐한 핑크로 해서 가장자리부터 색깔 내잖아요 이것도 이제 받으셔서 분갈을 하셔야죠 하셔서 키우시면 가장자리가 지금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핑크색으로 찐하게 맑게 들어주는 아이스 핑키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가격은 얼마이고 사장님 6,000원에 드려요 6,000원 사이즈 한 13cm 정도 됩니다 13cm 정도 되고요 자 이거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 6,000원 6,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건 뭐 사이즈 좋은 것부터 이런 것부터 빼서 드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스 핑키도 수입받아갖고 뿌리 다 내려서 키운 거예요 1년 정도 키운 거거든요 색깔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 핑키도 특가로 해서 6,000원에 드립니다 이거 전체수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앞에 거 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스 핑키예요 이것도 그렇고 아주 건강하고 예뻐요 아이스 핑키 여기는 지금 핑크빛으로 얘는 나오고 있죠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만 선별해서 드릴 겁니다 사이즈 좋고 수영 좋고 그런 아이들 드릴 거니까 아이스 핑키 묵둥이 찾으셨으면 이걸로 키워서 색깔을 내서 키워보세요 이거는 6,000원에 드립니다 헤리 왓슨 이건 러블루로즈 닮았는데 헤리 왓슨도 지금 이것도 12cm 포트에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 특가로 드릴 거예요 이거는 7,000원에 아 이거예요 하나 핑크 맑은 핑크로 색깔로 하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지금 3두로 기본 보시면 되고요 핑크색으로 처음에 제가 이거 봤을 때 완전 연한 핑크였었거든요 진짜 예뻤었어요 백분감도 이렇게 있으면서요 사이즈도 좋아요 지금 3두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3두 4두로 되어 있는데 와 수영도 멋지고 수입받아 갖고 지금 뿔이 다 내려갖고 엄청 건강합니다 자 화이트 스노우 핑크로 색깔 나오면 너무 멋진 요아이도 7,000원 특가로 갑니다 여러분 헤리 왓슨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LNC 금 그냥 5,000원에 드린대요 이거 LNC 금이야 LNC 금 아주 입성이 동글동글합니다 11cm 고요 11cm 고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요 15,000원 짜리 그냥 5,000원에다 드린대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깔이 나고 있고요 목대에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것도 수입돼서 선생님께서 뿌리 다 내린 거예요 자 이거 예쁘고 예쁘고 좋은 거부터 보내드릴게요 5,000원 특가로 드립니다 이 가격이 진짜 놀랄 가격이에요 15,000원 짜리 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모로파티인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얼굴 두수가 좋았잖아요 얼굴 두수가 많고 성장은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태지만 얘는 목대가 완전 다 꿀목대예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밑에서 자구도 내고 있고 이것도 완전히 달궈져가지고 핑크색으로 진하게 나온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색깔 나오고 있네요 자 이거는 2두, 3두 이렇게 보여집니다 3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자구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가격 이거 8,000원에 특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가로 드리니까 이거 데려가셔서 켜보세요 와 뒤에 거는 뭐 너무 예쁘네요 이거 8,000원이면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 랜덤으로 가는데요 얼굴 예쁘고 두수 좋은 거 골라서 드릴 거니까 주문하시면 8,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타이니 버거 타이니 버거입니다 완전히 달궈져가지고 이쁘네 보라색 나온 거 보이세요? 군생이에요 군생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오고요 와 가운데부터 완전히 달궈지고 있는데 아주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나고 있어요 펄, 보라 펄이라고 해야 되나 가운데부터 이렇게 달궈지고 있죠 이거는 중사이즈 군생 중사이즈 가격은 얼마예요 이거는 7,000원 와 7,000원에 드리는데 이거 제품을 너무 예쁘죠 이거 사이즈 이거는 완전히 뭐 가격 대박이네요 이런 거 자구 나온 거 보세요 수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라색으로 찐양 햇볕 받으면 이렇게 더 보라색으로 나왔는데 자구가 엄청 납니다 가운데 지금 이렇게 달궈지면서 굳혀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쪼그라들 거고 와 이거 대품이에요 이거 타이니버거 이렇게 얼굴 두수많은 아이 이런 7,000원의 가격으로 사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타이니버거입니다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100년 이거 특가로 드립니다 세상에 이거는 뭐 여러분 꼭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5,000원짜리 오늘 7,000원에 드려요 그냥 다 뺀어요 이거 2, 4, 6, 8, 8, 10개 13개 정도 있는데 와 이거 환엽성으로 바뀌고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 동그랑이 입성 많네 이거 화분이 너무 작아요 세상에 이것도 뿌리 다 내렸어요 뽀얀 100분이 정말 많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게 사이즈가 3,2,5 거의 돼 있고 전체 사이즈가 16cm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7,000원에 드려요 특가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있는 게 다예요 100년도 꼭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00분 다육을 좋아하시면 이거 해보세요 핑크색으로 맑은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100년입니다 15,000원이었는데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에르메스 가격은 이거는 6,000원이에요 그럼 이것도 6,000원 7,000원 6,000원 6,000원 50%네요 그러면 자 이거는 에르메스 창이에요 창 그런데 보니까 이두도 있고 두수가 좀 달라요 먼저 하신 분은 이렇게 크고 좋은 걸 드릴 것 같아요 와 이거 색깔 나오면 완전 빨강색으로 너무 이뻐거든요 처음에 숲 대어 들어왔을 때 진짜 이뻤어요 진한 빨강으로 피망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아주 윤기도 막 잘 잘 흐르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지금 얘도 뿌리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 달궈지고 있어요 지금 이쁘죠 얼굴은 2두짜리도 보이지만 뭐 이런 거 4두 하얗은 띄면 되시는 거고 이것도 특가로 드립니다 특가로 가격은 6,000원에 드리니까 이거 창 종류 좋아하신다면 이거 득템하셔가지고 켜보세요 진짜 이쁜 빨간색의 빛감을 내는 에르메스입니다 군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6,000원 특가 이게 보여지는 게 다거든요 빨리 하시면 두수 좋고 예쁜 아이로 골라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크리스토뷰티 대품 와 이것도 수입 받은 거예요 근데 뿌리 다 잡은 거고요 16cm 근데 얼굴이 한두 둘 셋 네두짜리 있고 두 개밖에 없어요 또 하나 둘 셋 이건 삼두인데 아주 그냥 봉오리 수영 삼각형 수영입니다 어이구 풀이 잡힌 거 보세요 너무 멋지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안정이에요 두 개 안정 15,000원 이래요 대박이죠 여러분 15,000원 35,000원짜리 15,000원 이런 크리스토뷰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가격 35,000원짜리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프랑크푸르트인데요 한 점은 대품이에요 대품 네 세상에 이거 사이즈가 25cm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하나에다 심는 거보다는 여러분 이거 다 나눠갖고 뿌리 새로 받아서 따로따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지금 대품인데 15,000원 특가로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몇 개 못 드릴 것 같아 응 이런 거 상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보면 이런 거는 좀 떼 가지고 가위질을 하시든가 해 갖고 따로따로 한꺼번에 심지 말고 분리를 해 가지고 어 창문에다 따로따로 불리해서 심어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얘는 이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거든요 지금 요것도 엄청 좋아요 사이즈는 뭐 대품이고 군생이고 한몸 이런 것도 어 어 이런 것도 이렇게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몇 개 없네요 드릴만한 게 아니고 요거는 몰갱이 그니까요 몇 개 없어요 15,000원에서 한 장으로 해서 한 4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만 들어오시면 요거를 야 이거를 15,000원 해 드립니다 따로따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어 분리해 갖고 커팅 해 갖고 따로따로 심어 보시라고 어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대품 군생입니다 택가 15,000원 드립니다 핑크 크리스탈 대품 갑니다 대품 이거 3만원짜리 2만원 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격은 제가 보여 드려야죠 여러분께서 믿으시지 자 3만원인데 2만8천원 사이즈 볼까요 어 사이즈 이거는 핑크 크리스탈 맑게 색깔 내줘요 27cm 전체 사이즈 대품이에요 대박 이거 큰 거 못 사셨죠 여러분 이 가격에 어떻게 사요 못 사줘 세상에나 이렇게 큰 핑크 크리스탈을 여러분 요거 2만원 특가루도 이미 대품이에요 두수는 뭐 여기 뭐 자구들이 엄청 나왔고요 뿌리 다 잡힌 거고요 입성은 동글동글 해요 동글동글 하면서 나중에 빨간 톤으로 해서 색깔을 내주는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맑은 옥빛 입장 핑크색 라인을 타면서 맑게 깨끗하게 색깔을 내는 거예요 백분감도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크리스탈 여러분 이거 2만원 특가루 드립니다 이건 아모르파티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는 거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엄청 예뻤는데 이것도 지금 인제 막 색 나오고 성장을 얘네들이 막 하고 뿌리내고 막 그러고 있네요 17cm 정도 되는 아이고 어 17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보라색으로 해서 티머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연보라 목대 꿀고요 예를 들어 컸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목질화가 됐었는데 얘는 성장을 하느라고 이렇게 컸어요 자구들이 자구가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성장을 했네요 가격은 이거를 12,000원 해드립니다 12,000원 아모르파티 와 이거 뭐 내일 데려가셔서 이것도 굳히셔야지 핑크색으로 색깔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큰데 12,000원 이래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것도 이쁜 아이들부터 해갖고 사장님께서 보내드릴 거고요 12,000원 대품 아모르파티입니다 샴페인 이거 완전히 달궈진 묵둥이에요 묵둥이 이것도 3도 짜리인데요 와 이거 13cm 정도 나와요 전체 사이즈 근데 수형은 보통 이 3, 4도로 드릴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색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빨간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투명한 색깔로 나왔거든요 가운데는 젤리 됐었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뿌리 잡고 하느라고 얘네들이 좀 펴졌어요 와 이거 달궈 놓으면 완전 미친 빛감인데 너무 멋져요 근데 오늘 그냥 만원에 드려요 3도 짜리 이렇게 큰 군생들을 젤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모아지면서 젤리가 돼 있는 건데요 지금 뒤에 색깔이 처음에 들어왔던 당시의 색깔이 지금 여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더 깨끗하게 핑크빛으로 해서 맑게 젤리처럼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샴페인 묵둥이에요 군생인데 이거를 여러분 만원에 드립니다 와 중사이즈예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만원 3펜 군생 묵둥이입니다 이거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대품 사이즈는 18cm 정도 나오고 군생이고요 이거 온슬로우가 지금 두수도 좋고 이것도 지금 자리를 다 잡았어요 수입받은 건데 처음에 왔을 때 완전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서 상장을 하고 있으면서 색깔이 좀 빠진 상태고요 이거는 만원에 그냥 다 데려가시래요 오와 만원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거는 약간의 지금 이런 화상에 있는 건 안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예쁘고 멋진 수형만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슬로우 대품인데 만원에 드려요 이것도 특가예요 완전 특가로 드리고 있고요 온슬로우입니다 자 아우레시스 아우레시스 요거를 이거는 뭐 중사이즈이에요 중사이즈 15cm 포트에 있고 보라색으로 이제 색깔을 낼 거예요 이게 22,000원에 판매를 했던 거거든요 여기 써 있죠 그런데 오늘은 15,000원요? 아우레시스 13,000원 13,000원 13,000원에 드린답니다 이거 사이즈 너무 좋아요 보세요 와 이거 이제 보라색으로 색깔 내려고 그 끝에부터 색깔이 나오고 있고요 아우레시스가 이렇게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13,000원에 13,000원에 이쁜 거 골라서 드린다고 합니다 아우레시스 직접 오시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실 수 있으세요 오셔도 괜찮아요 오셔도 괜찮습니다 레인드랍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완전 진한 핑크색이었거든요 그리고 돌기도 엄청 예쁘게 나왔는데 얘네들 뿌리 내리고 이제 이렇게 크고 있는데요 달궈지면은 뭐 그 색깔 나오겠죠 그게 뭐 피가 어디 가겠어요 똑같겠죠 이것도 완전 딸다다 달궈진 목대가 굉장히 굵은 목질이 돼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사진이 있을랑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영상을 찾아보면 있을 텐데 엄청 예쁜 레인드랍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색깔을 좀 내고 있어요 조금씩 가격은요 이거 2만원짜리거든요 12,000원에 사이즈 17cm 나옵니다 17cm 나오는 요 아이 이제 이것만 제었을 때 17cm인데 사이즈는 다 틀려요 요런 거는 15cm 이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랍은 이제 햇버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색깔은 진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레인드랍이었습니다 수입되었는데 뿌리 다 된 겁니다 이거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대품 아니 중품 중품 군색 이것도 보통 4도 3도 이상입니다 3도 이상이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보시면 이것도 16cm 이상이에요 이거 2만 2천원짜리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1만 얼마에 드려요 실루엣 1만 4천원씩 실루엣 1만 4천원씩 드립니다 와 이거는 얘는 특이하다 왜 자국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컸어 세상에 이렇게 큰 대품을 세상에 네 네 엄청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큰 대품 실루엣 1만 4천원 네 1만 4천원에 드린답니다 이것도 완전히 큰 대품 큰 창문에서 시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실루엣입니다 1만 4천원에 드립니다 자 아르제 대품인데요 이거는 아까는 작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중품 이거는 대품 16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거는 이거 가격이 되게 처음에 1만 6천원에 드린답니다 1만 6천원 2만 7천원짜리 1만 6천원 1만 6천원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대품이에요 이것도 노란빛깔과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는 거고요 사이즈가 20cm 정도 됩니다 대품 아르제 한몸이고요 수입 받은 건데 이것도 뿌리 다 내려갖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르제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2만 7천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오늘은 1만 6천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론자니입니다 론자니는 1만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색깔이 파란색 빛깔로 해서 빛감이 핑크로 나오는 거고 백분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수입 받아서 지금 이렇게 뿌리를 잡혀낸 거고요 입장이 좀 얇아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좀 자주 줘야지 얘네들이 좋더라고요 생김새가 그렇고 수영도 좋고요 이것도 백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핑크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핑크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 사이즈로 보셔야 되고요 1만 2천원이요 1만원이요 1만원 론자니 1만원에 들어가셔서 켜보세요 론자니고요 이거는 집시 금 대품이에요 아까는 소품이었죠 색깔을 찌란 보라색으로 나왔지만 이거는 지금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는 17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이거 1만 1천원에 1만 1천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집시 금이에요 집시 금 끼가 있는 금 무지금이니까 무지라고 해야 되죠 보라색으로 연하게 색깔을 낼 거고요 이거 대품입니다 대품 이것도 수입 받았을 때 진짜 예뻤던 거 같은데 연보라색으로 너무 예뻤었는데 완전 예쁜 게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더 커진 거 같아요 색깔도 이제 굳히면 보라색으로 연하게 나올 거 같아요 집시 금입니다 무지고요 이거는 1만 1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품입니다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원종 자라고사 사이즈가 이것도 전체 사이즈는 11cm인데 자구가 진짜 많고요 원종 자라고사는 소톱이 까맣게 되는 게 특징이고 자구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 9천원이요 15,000원짜리 9,000원에 드립니다 9,000원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9,000원 완전 빼곡빼곡하게 아주 건강해요 소톱꽃은 약간 마모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수입돼서 들어올 때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거 까만 소톱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 아이인데요 입장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올 거예요 두수는 정말 많죠 층수도 너무 좋고요 와 이거 뭐 큰 화분이 너무 작아요 큰 화분의 식재를 하셔야지 아주 얘네들이 이쁨을 더 여러분께서 이쁘게 더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 안다 안다 9,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스타 철화입니다 제스타 철화 철화 제스타 군생보다 철화가 가격이 더 높아요 사이즈는 17, 18 나오고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이것도 완전히 진한 보라색이었거든요 보라색이 안쪽에 이제 젤리처럼 더 진하게 되어 있던 그런 건데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굳히 하셔야지 굳히시면 또 여기 뒤에 보면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색깔이 나와요 지금 이거 2만 8,000원짜리인데요 만 원이요? 네, 만 원 만 원에 드린대요 몇 개 없어요 직접 오시면 골라 가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까지 수영이 너무 좋고요 제스타 철화가 만 원이면 엄청납니다 가격이고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으로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죠? 제스타 철화 중사이즈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석영 군생 사이즈는 한 14, 5호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이거는 만 9,000원에 드릴게요 이것도 9,000원 만 5,000원인데 9,000원에 드리는 이 아이는 석영이에요 석영 석영이고요 이거 지금 두수도 좋고 나중에는 펄감 있으면 얘도 젤리처럼 되는 아이예요 젤리처럼 되는 아이 석영 이것도 수입받아서 이렇게 뿌리 완벽하게 잡은 아이들인데요 데려가셔서 켜보세요 석영입니다 15,000원인데 9,000원에 드립니다 누다도 드립니다 누다도 이거 지금 사이즈는 15cm 나와요 15cm 나오고요 완전 이제 가운데 부분 젤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바뀔 거고요 누다 이것도 묵은둥이 12,000원? 12,000원에 드립니다 누다 2만원짜리인데 이거는 12,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누다예요 사이즈 15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자 이거는 월미인입니다 월미인은 이거 18,000원짜리거든요 그런데 만원에 드려요 만원 이거 색깔 나오면 핑크색으로 아이고만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라색 보라색이 나오는 건데 지금 색깔에 많이 안 나왔는데 이거 미인은 색깔 내서 키우시면 진짜 예뻐요 색깔 나오는 거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면 되는데 미인종자들은 아이들이 동글동글 사탕처럼 되는 거잖아요 18,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오늘 만원에 드립니다 18,000원짜리 만원에 월미인 소개시켜 드립니다 홍매화입니다 홍매화도 사이즈가 이것도 커요 큰 사이즈고 색깔은 이제 홍매화 빛깔이 그 주황색으로 나오고요 연한 주황색 밝은 주황색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중사이즈 이상의 대품이고요 이거 2만3천원짜리인데 14,000원에 드립니다 14,000원 24,000원 3,000원짜리 14,000원 23cm 정도 되고요 지금 색깔은 안 나와서 여러분께서 이제 완전 빨간 그런 색깔 나와요 맑은 아시죠? 홍매화 빨간색도 나오는 건데 오늘 특가로 대품을 1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니벨 대품인데요 와 이거 여러분 수입 당시에 이거 진짜 인기 많았던 건데 사장님께서 이제 이거 여름을 지내시면서 이렇게 또 분가를 해가지고 성장을 시키셨는데요 와 이거 미니벨이에요 여러분 대박이 이거 한몸이잖아 한몸이에요 이게 수입 받았을 때는 완전 보라색이 진하게 여기 색깔이 있네 이 색깔로 나왔었거든요 세상에 근데 이거를 가을이고 하니까 이제 굳혀질 건데 세상에 15,000원이요? 네 15,000원을 드린답니다 이거를 미니벨 이렇게 큰 거 이거 포장 가능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께서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걱정되긴 하네요 이렇게 큽니다 자 미니벨은 대품이에요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와 가져왔을 때보다 두 배는 큰 거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컸어요 와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대박 대품이에요 완전 특가입니다 지금 색깔은 안 나왔는데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올 거고요 대품이에요 대품 대박 만오천원이라고 대박 이거 만오천원에 데려가셔서 진한 보라색 빛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첨부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미니벨 대품이에요 만오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게이츠 보여드릴게요 빌게이츠도 와 여기 짱짱하게 달궈져 달궈지는 중이에요 보니까 젤리가 가운데 되는 거고요 묵대 꿀고 묵대 있고요 두수 좋고요 풍성화입니다 자 빌게이츠를 이거 14cm 14cm 정도 되는데요 자 요것도 특가로 드려요 특가 얼마 이거는 만이천원 만이천원에 드립니다 만이천원 빌게이츠 하트 입장이고 보조기가 쏙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투명한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는 빌게이츠가 중사이즈 아주 풍성해요 근데 만이천원 특가로 2만원짜리 만이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게이츠였습니다 자 이거는 키싱입니다 키싱 키싱은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건데요 사이즈는 한 19cm 정도 되고요 색깔이 지금 핑크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입받아가지고 판매를 하시다가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색을 내고 있습니다 피멍으로 지금 색깔을 내고 있고요 원가는 지금 3만6천원 2만6천원 2만6천원인데 만삼천원 만삼천원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2만6천원짜리인데 만삼천원 만삼천원의 키싱 이거 지금 키싱도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소개한지 오래됐어요 농장에서 많이 없는 품종인데 이렇게 수입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워낸 거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달구시면 핑크색으로 색깔 나올 거고요 약간 고사홍처럼 얘도 가운데 줄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핑크색으로 피멍을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이즈는 대품이고요 특가루에서 만삼천원의 키싱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군생특집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니다 40% 이상의 할인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연염속은 기본으로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 영상 보시고 같이 주문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군생들 대박 가격이었죠 이런 거 백년이라든지 이런 실루엣 그리고 샴페인 등등 군생들도 방문하시면 보여드리지 않은 그런 군생들도 파격가루 드릴 거니까 시간 되시면 방문해서 골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군생특집으로 해서 완전 50%까지 그 이상도 할인을 해드린 품종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성비 좋은 아이들로 해서 파격가루에서 오늘 군생특집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애원염속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 같이 보시면서 주문하셔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